잡아서 위에서 치고 나머지 발이 떨어져야 되는데 돌려놓고 이렇게 친단 말이야 미리 돌려서 앞으로 친다 잡았으면 팔 펴야지 지금 공을 여기서 맞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맞아 여기서 맞춰야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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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여기서 치려고 좀 더 타점을 높여야 하나 둘 자 지금 할 때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세게 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코스 있죠 낮게만 가는 게 중요해요 세게 안 가고 드롭식으로 가도 되니까 이렇게 세게 가면은 수비하는 게 너무 편해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서서 나가면은 당연히 밀리죠 공 밀리면은 하나 둘 셋 어깨 열면서 한 번 줘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밀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빠르게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밀려 다시 어깨 열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어깨만 열면서 나 다시 자세 잡아보세요 공을 어떻게 쳐야 되냐면 내 팔을 위로 뻗어서 여기서 눌러줘야지 여기서 근데 지금 계속 팔 안 펴고 이렇게 나오는 게 느려 스윙 잡아놨어요 공 오는 순간 한 번에 뚱 이렇게 빠르게 해 자 그 대신 공을 끝까지 기다리고 자 던져주세요 하나 이거 봐 이거 봐 돌리는 게 늦어지고 이것도 늦어 발 콩콩콩 움직여 움직여서 셔틀 쪽으로 그렇지 움직여 움직여서 셔틀 쪽으로 근데 지금 공이 내 앞에 이미 있는데 거기서 더 뒤로 가거든요 너무 앞에 너무 앞에 두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자 미리 가야 돼 자 좀 더 뒤로 올까요 뒤로 와요 그렇지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손목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오 잘한다 하나 둘 셋 하나 어깨로 치지 말고 공 끝까지 보고 하나 너무 앞에 있어 더 위로 올려 셔틀을 더 위로 올려 셔틀을 위로 올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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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점프 미리 하지 말고 오른발 기다려 기다려놓고 스윙 그렇지 기다려놓고 그렇지 잡아놓고 점프 점프가 느려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더 마지막 들어가 들어가면서 자 잘했어 나이스 수고하셨어 이러실 줄 알아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일단 제가 시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어떻게 치냐면은 잡아서 위에서 치고 나머지 발이 떨어져야 되는데 돌려놓고 이렇게 친답니다 미리 돌려서 앞으로 진답 잡았으면 팔 펴야지 지금 공을 여기서 맞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맞춰 스톱 여기서 맞춰야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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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여기서 치려고 좀 더 타점을 높여야 돼 자 해보세요 타점을 좀 높여요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코스 좋아 하나 둘 안녕히 가세요 다시 잡아놓고 잡아놓고 위에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코스만 생각해요 하나 그렇지 하나 밀면 안 돼 한순간에 때려야 돼 근데 일부러 안 맞추려고 일부러 사이드로 때리는거 아니면은 그런걸로 아 그런걸로 지금 그냥 어디로 때려야겠다 생각없이 그냥 때리면 때리는거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여기로 너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목표를 정해야 돼 사이드면 사이드 중간이면 중간 가운데면 가운데 어디로 갈까요? 사이드 사이드? 가운데? 코치님 기준으로 해서 여기요 여기 가운데 그렇지 그러면 거기 보고 때리는거에요? 하나 그렇지 코스가 중요해요 하나 그렇지 하나 다시 그렇지 방금 각도 좋았어요 오 좋다 각도 하나 그렇지 이때는 발이 더 빨리 가야돼 오른발 상상상 다시 다시 탕탕탕 봐봐요 뒤로 밀렸을 때 스매싱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서서 나가면은 당연히 밀리죠 공 밀리면은 하나 둘 셋 어깨 열면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밀렸을 때 이런식으로 가면 안 돼요 빠르게 해주셔도 돼요 이런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밀려요 다시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어깨만 열면서 나요 다시 그냥 어깨만 열면서 나가면 옳지 그걸 부드럽게 오른발 탕탕탕 다시 옆으로 걸어가듯이 하나 둘 셋 하나 어깨 틀고 폼 어디가 어깨 더 빨리 가요 그렇지 오케이 다시 잡아서 때려 탓점 낮았어 탓점 높여 괜찮아 위로 따서 탓점 높여 팔 안 펴지죠 팔 펴 그렇지 잡아놓고 선풍기만 좀 쐬고 와요 멘탈 정리하고 오세요 조박 버스 셀프 네네 조답 섰기 조답 조답 설치 어째 조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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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무는 반대중 주인공 1 1 2 1 2 3 4 2 4 2 3, 2, 3, 4, 3, 4, 3, 4, 3, 4, 3, 4, 5, 6, 7, 8, 9, 10